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올림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올림픽TV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황당한, 도난당한 오륜기입니다. 오륜기는 1920 엔트워프 올림픽 때 처음으로 공식 개항됐습니다. 5개 대륙을 상징하는 5개의 세계 뜻은 다 아시죠? 오륜기는 폐막식 때 차기 대회 시장에게 전달하며 이를 받은 시장은 복원을 합니다. 1920년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폐막식을 앞두고 황당해집니다. 폐막식 때 내릴 오륜기가 없어졌습니다. 이 대회 다이빙 동메달리스트 프리에스테라는 미국 선수가 대회 참가 기념으로 삼으려고 전날 밤에 훔쳤던 것입니다. 팀 동료이자 절친인 듀크 선수와 5미터 깃대에 올라 끌어내렸습니다. 절친인 듀크 선수는 이 대회 2관왕으로 수영 스타 선수입니다. 프리에스테 선수는 역대 최장수 올림피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. 그 사건 이후 77년이 지난 1997년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만찬에 그를 초대했는데 기자가 우연한 질문을 합니다. 오륜기 분실 사건을 묻습니다. 내 가방 안에 있소이다. 너무 커서 집안에 걸 수도 없소이다. 마 소재의 오륜기는 77년간 완벽히 복원돼 있었습니다. 77년이 지난 첫 오륜기의 시세는 2000년 당시 3억원이었습니다. 그는 반환하겠다고 말해 IOC는 인수 준비를 합니다. 3년 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관련한 행사 때 반환한다는 일수가 보도되었고 IOC는 그를 행사장에 초대합니다. IOC 위원장이 반환받고 감사의 표시로 IOC 기념품과 메달을 증정합니다. 80년 만에 다시 IOC로 되돌아온 첫 공식 오륜기는 IOC 박물관에 전시됩니다. 선수 은퇴 후 무성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과 연기했던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고 96세까지 스케이트를 탔으며 반납 후 1년이 지난 2001년 104세의 나이로 이별을 고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또 만나겠습니다.